나한테 확인천이 있다 그렇지 그렇지 와 공급시키고 홈페이지에서 쭉 내린 다음에 공급시키고 홈페이지에서 쭉 내린 다음에 X 누르고 쿠폰 입력 누른 다음에 쿠폰번호를 아닌 줄 알아요 요거를 입력해주면은 등록 그러면 사전등록 오케이 여기에서 보상으로 들어가니까 보상 5개 보상이 5개 까봅시다 한번 페페 오 페페다 이거 비행기 아니에요 비행기 오 잠깐만 뭐야 알베르트 황희찬 오 예스 오 예스 코케 오 괜찮은데 뭐지 이거? 베일? 뭐야 에데르소 뭐야 뭐야 거기다가 스페셜 찬스 이용구 120 뭐지 일단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B500 포르스페리 로베르트 아센호 아센호 또영 게이의 와 와 이야 돈나룸 맞았다 아 돈나룸 맞았어 돈나룸 맞았어 아 이가인까지 이가인 컴온 아 좋아 쿠텐이 형 와 뭐냐 오늘 노이어 태어 시태캔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얀 오블락 까지? 원래 이렇게 주는 거 맞아요? 이렇게 많이 줘요? 선수를? 바깥치 남았어 그냥 모드보기 그냥 모드보기 모드보기 나바스 나왔고 보누치 오 오 50만 코인 잠깐만 모드보기 여기로 그냥 베일 또 나왔다 잔에 나왔고 까꿍이 나왔고 까꿍 됐고 황이조 까지 카세미르 황이조 와 뭐냐 그러면은 잠깐만 최고를 누르면은 와 이씨 로이스도 있었네 그러면은 포메이션 사일리일리 오케이 사일리일리 듭니다 여기다가 아 로이스랑 이강인이랑 바꿔야돼? 바꿔보자 이강인 그 다음에 사일리일리 왼쪽 소름민으로 가고 그 다음에 황이조랑 황이찬 황이찬 이야 좋다 레프트엠으로 카라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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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고 그냥 일단은 간략하게 이렇게 황이조 이강인 황이찬 북봉 네 명이 일단 포함이 되어있네요 일단은 황이좋 와 속도가 빠른편이구나 속도가 빠른편이고 슈팅력이 약하네 엄청 좋지 않네 거의 약발 약발 사회 정규환 슈트 하나 아 오케이 황이좋 이 정도고 황이좋은 뭐야 속도 뭐야 103 101이야 야 이거 뭐야 황이찬 황이찬이 진도백이네 아 약발이 3이네 근데 와 황이찬이 진짜 진도백이네 근데 하지만 개인기가 힐투일이고 특성이 무특성이네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이게 강인이 강인이 강인이가 지금 속도가 조금 많이 빠르진 않지만 시야가 높고 드리블이 높네 민첩섭 밸런스 체감은 좋겠다 아 체감이 좋은 정도? 그래서 끝나겠네 중거리 슈킥커 아 약발이 또 3이네 아 이놈 쓰기 힘든데 황이찬이 좀 쓸만하겠네 객슨에서 애플레벨을 컴퓨터를 못쓰게 막았더라구요 가자 황이찬 우와 빠르다 개빵으로 황 어때요 참 쉽죠 이런거 하면 쫄겠는데 그렇지 황이찬 황이찬 이런거 이런걸로 이야 우와 황이찬 진짜 와 이강인이 왼발로 걸리면 쩌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때릴 때 조각도가 결쩌네 이강인이 황이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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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이야 황이찬 황이찬 와 황이찬 진짜 빠르다 나한테 황이찬 있다 그렇지 와 진짜 좋다 황이찬 와 손흥민하고 황이찬은 꼭 키워봐야겠네 야이씨 맞다 열렸다 그렇지 이강인 좋아 저 황이좋 그렇지 라인브레이킹 좋았다 끝 참 쉽죠 뭐 놓치니 나이스 그렇지 끝 그리고 이강인은 왼발로 안들어가네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죄송합니다 안녕 앞으로 한국 나라 어둠 ие 하겠습니다 Neptune 스페서리 ações ikke 요 남 glob 城 내